소요가 부릅니다 글로리아 뜨거울께용 살렐라 라라라라라라 힘들어줘 매일 오늘은 하루 밥도 지대로 못 먹고 만성소와 불안 차는 막히고 기억도 없고 이유도 없이 짜증맨 나도 나도 못하게 겨누이 심각해요 난 걱정든 심거리는 몸만 난 그래도 힘들어야지 다짐하고 누르사게 집을 났었는데 집에 들어온 게 왜 일이 많아 가진 핸드폰에 민질감 올해는 운수가 왜 이래요 하지만 전부 있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두루라 두루라 두루루라 푸른 듯이 이길 거야 몇 번 넘어져도 몇 번 이뤄낼래 한 번에 잘 풀릴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 난 걱정된 심거리 너무 많아 그래도 힘내야지 다짐하고 힘차게 집을 났었는데 갑자기 비난 회와 무나도 없어 가방 머리 쥐고 뛰는데 원, 원, 원 두 발까지 엉켜 넘어져요 그래도 힘내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알고 보면 가거 아니야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라 푸른 듯이 이길 거야 백 번 넘어져도 백 번 일어날래 한 번에 잘 풀릴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두루라두루라 두루루라 고구란 듯이 이길 거야 한 번 넘어져도 한 번 일어날래 한 번에 잘 풀릴 거야 네 괜찮아요 듣고 왔습니다 조 님께서 옛날에 녹음했던 음원 들으면 무슨 생각 드는지 궁금 창피해요 네 그리고 깨깨 님께서 소유표 원조 힐링송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연을 보내주신 은연인 님께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생목으로 한 수전 불러드려야죠 사연에 채택됐는데 어느 부분 불러드릴까요 가사를 딱 집어주세요 그러면 한 수전 불러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거기 지금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해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아 신난다 오랜만에 부르니까 네 신나네요 네